주인! 이 개구를 따라야지 학교나 직장에서 직단 따돌림을 당할 수 있으니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. 유치 개혜. 그래도 우리 또 우리는 우리 똑같이. 우리는 우리 똑같이. 너는 지금부터 지옥이니라. 낙장 다가자는 무슨 지옥이야 지옥아. 너는 사라생전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어. 아 맞다 맞다. 여보여보. 내가. 내가 왜 니 여보야? 내가 말이야. 길을 가다가 천원을 주웠어요. 죽기 전에? 죽기 전에 천원을 주웠다고. 근데 길을 가다 보니까 옆에 엄청 불쌍한 거지가 있는 거야. 내가 그 천원을 안 쓰고 거지한테 줬다니까 내가. 진짜로? 이렇게 잠깐 내려가 치고 가야 돼? 내가 가야 돼? 뱃지 뱃지는 안 가라. 뱃지? 얼마나 오래 걸린대? 뱃지? 2천원 받고 지옥 가. 뱃지? 그럼 나 обрат 거지 또 마. 뱃지? 그럼요? 아… 자기야 너무 좋아요 나의 꽃이 해 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늘을 딱 세 번 쳐다본대 세 번? 언제? 첫 번째 첫 번째? 하늘에서 헬기가 두두두두 소리 날 때 그래 맞아 그때 봐 그럼 두 번째는? 두 번째?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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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첫 번째는? 쭈쭈바먹을 때 둘 번째는?